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시간 성경공도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하고 10편 2편 2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악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은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욕하느냐 핍박하느냐 어찌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위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위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위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위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위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아주 오래 전 사람입니다 700년이 지났죠 아주 오래된 700년 전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위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하셨습니다 다위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위되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약의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종급이다 종이다 라고 하는데 종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 수준이 안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종 나의 종들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밝혀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의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아버지는 뻑하면 화를 잘 내죠 그죠? 여러분이 실수해서 여러분이 실수를 해서 아버지가 화를 낼 겁니다 공부를 못한다든지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하여튼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는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화를 내신다? 지옥 갈 것 같다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화를 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들어서 아버지, 엄마 부르면 어때요? 좋아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기야 성인의 성민이 진해하니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있대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있대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소원이 이렇습니다 저희 가정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앞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다 천국 간다고 청소년 여러분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부모님이 만들었을까? 아니요 부모님은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천국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요 진리 정말 중요합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비유를 많이 드는데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본이 쳐들어왔죠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착하고 선한 사람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일본인들하고 잘 지내고 일본인들하고 결혼도 하고 일본인들하고 사업해서 오우 사업이 분창했습니다 오 잘 살아요 그 가정은 잘 살 수는 있지만 후손들에게는 존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도와주면 존중받을 수 있는데 자기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존중을 못 받습니다 후손들에게 야단 맞습니다 야단 맞습니다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좀 안 좋아 공부도 좀 못해 게을러 그런데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성격이 참 못해 어? 나를 괴롭힌 사람이야 나하고는 원수야 그런데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후손들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절을 올리고 후손들은 박수를 보내고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국가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러분 꼭 소원을 빌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한테 여러분 꼭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각 가정에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지만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있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있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있고 계속 그 슬 올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 믿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자기 소원을 빌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아주 지혜로운 청소년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